안녕하세요 박군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수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날 수동 12, 14, 18, 27, 29, 39, 14, 18, 18, 18, 18, 18, 18까지 27까지 11, 14, 23, 25, 38, 42 11, 14, 23, 25, 38, 30 3, 6, 18, 24, 37, 39 이렇게 되시구요 그 다음에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3, 6, 7, 10, 20, 36, 36, 10, 12, 13, 14, 8, 9, 10, 15, 16, 38 1, 2, 4, 7, 3, 6, 38 3, 6, 7 참 좋은 보이네요 이렇게 3, 6, 7, 3, 6, 10이 그죠 8, 9, 10도 괜찮고 1, 2, 4, 1, 2, 4 또 다음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1시 구분 쓰셨네요 다음에 다음에 17, 18, 22, 26, 34, 35 17, 18, 22, 26, 34, 35 20, 22, 31, 33, 41, 44 20, 22, 30, 34, 43, 44 21, 22, 34, 35, 37, 40 네 음 음 수동 가셨습니다 수동 17, 18, 여기 이쪽으로 어? 다행히 똑같네 이것은 어머? 12, 7, 18, 22, 26, 34 도랑 똑같습니다 예 예 똑같구요 음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동입니다 22, 22, 24, 34, 36, 37 연번 36, 37 22, 22 22, 22 22, 22 23, 7, 38 예 그 다음에 25, 1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 34, 39, 42 예 그럼 25, 27, 30, 34, 37, 43, 43 그럼 21, 26, 28, 37, 39, 43 예 21번을 주로 하셨구요 그 다음에 어 34번을 주로 하셨고 37번을 잡았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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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12, 24 27 29, 39 12, 14 18 27 38 39 예 ... 후...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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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2등 되셔야 됩니다 제발 후... 제발 예 꼭 상독드십쇼 감사합니다 4-4-4-5